네, 이번에 풀은 문제는 2011학년도 9월 목표형 나형 8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어느 동물의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인 평균이 M, 표준편차 1인 정균포를 따로 구합니다. 자, 그때 반이 2.93 미만의 확률이 0.1003일 때 M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됐죠? 평균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주어져 있는 조건을 볼까요? 주어져 있는 조건은 X라 그래서 반응 시간에 대해서 변수를 X라 잡을 거고요. 그때 얘가 일단은 정균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평균 M, 표준편차 1을 따르고 있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나요? 아, 지금 확률. 어떤 확률? X. 자, 반응 시간이죠. 얘가 2.94 미만일 확률에 대해서 그 값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뭘 구하라? 그렇죠. M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가볼까요? 그럼 얘를 일단은 표준화를 통해서 2.93에서 M을 빼고요. 1을 나누죠. 그것이 여전히 0.1003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 표준 정균포별표에서 0.1003하고 관계된 숫자가 뭐냐? 가볼까요? 자, 그러면 이 관계된 숫자는 보이네요. Z가 1.28일 때 0.3997. 얘가 보입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밑에 표를 그려볼까요? 자, 곡선을 그려볼게요. 표준 정균포별 곡선을 그려보면 아, 지금 여기가 0인데 이거보다 미만인 게 0.1003이에요. 그럼 0.5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쪽에. 됐나요? 이 Z값 2.93-M이라는 값이 작을 뜨죠. 그때가 얼마라고 여기가 0.1003이라고요. 그러면 이 주어져 있는 값에 대한 확률, 이 나머지 부분이 0.3997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을 만족하는 Z값은 뭐냐면 원래가 이게 오른쪽에 있을 때 이거와 똑같은 면적의 값이 여기가 1.28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얘는 대칭이기 때문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값은 음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뭡니까? 답을 내면 결국에는 2.93-M은 뭐다? 1.28에 마이너스가 붙은 마이너스 1.28이고요. 따라서 넘기고 넘기면 M의 값을 여기다 1.28을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럼 1이 되겠고요. 2가 되겠고요. 그렇죠. 4.1. 되나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평균은 4.1.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